답변할까요? 답변할까요? 감정이 격해져서 먼저 하겠습니다. 준비요? 준비한 걸 썼냐고요? 하나도 못 썼습니다. 쓸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셨고 정말로 한두 개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단 하나도 못 썼습니다. 그 이유를 지금 말해도 됩니까? 구성상의 이유를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준비가 미흡해서는 아니었고요.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하지만 그 단 하나도 못 썼고요. 아쉽습니다. 다음번에 또 기회가 돼서 이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저 역시도 제작진 모르게 모르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. 아무도 모르게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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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